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바디랭귀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의 첫인상을 파악할 때도 비언어의 영향을 받고 상대의 태도를 파악할 때도 비언어의 영향을 받아요. 말하자면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몸짓 신호를 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바디랭귀지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바디랭귀지를 의도적으로 취해서 우선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바디랭귀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맥락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짱을 끼는 바디랭귀지를 상대방에게서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나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과 벽을 만드는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달갑지 않을 때 나오는 바디랭귀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추울 때도 팔짱을 낍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잠길 때도 팔짱을 껴요. 그리고 습관으로도 껴요. 따라서 바디랭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맥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바디랭귀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하니까요. 상대는 기분 나빠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 춥지? 이 옷 입어? 난 안 추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디랭귀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개념인 묶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비어너를 처음 막 배운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는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써먹고 싶다. 이런 위험한 심리를 갖게 돼요.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배운 그 바디랭귀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그 바디랭귀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만지는 바디랭귀지라고 해봅시다. 상대가 머리를 만졌어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 지금 머리를 만졌네? 저의 의미는 뭐지? 혹시 나한테 반했나? 배운 걸 써먹으신 건 참 잘하셨는데 이러한 해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를 만지는 바디랭귀지 자체가 호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를 만지는 바디랭귀지와 동시에 호감의 신호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기울기, 상기된 얼굴, 가벼운 스킨십 등 호감의 신호가 함께 묶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 상대가 인상 쓰면서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머리 만지는 바디랭귀지 하나만 보고 오판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 오판 때문에 상대와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치도입니다. 바디랭귀지를 읽을 땐 몸짓과 말과의 일치도를 살피란 거죠. 말로는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바디랭귀지로는 양팔이 축 처져 있어요. 이럴 땐 말보다 비언어를 믿는 게 좋습니다. 비언어와 말이 불일치할 때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표정과 바디랭귀지가 불일치하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이럴 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선 표정을 믿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바디랭귀지를 취하면서 표정은 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을 땐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바디랭귀지를 하는가 소개팅을 하러 가서 상대가 나에게 일관성 있게 쭉 호감의 바디랭귀지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내가 준비한 어떤 이야기에서만 호감의 신호가 잠깐 나타났다면 그 호감의 신호를 보고 아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얼마나 일관되게 같은 바디랭귀지를 취할 것인가 바디랭귀지를 파악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바디랭귀지는 표정과 다르게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표정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바디랭귀지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큽니다. 한국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드는 바디랭귀지가 최고를 나타내지만 그리스에선 입 닥치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또 한국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바디랭귀지가 긍정의 표현이지만 불가리아에서는 부정의 표현이라고 해요. 또 미국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게 욕이지만 수화에서는 산을 의미하죠. 이렇듯 바디랭귀지는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베이스라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상대가 자주 짓는 바디랭귀지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습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차이를 읽는 통찰도 필요하겠죠. 요약하자면 바디랭귀지를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맥락, 상황을 파악하라. 묶음, 같은 바디랭귀지의 신호를 감지하라. 일관성, 시간에 따라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라. 일치성, 말과 비언어 그리고 표정과 몸짓 사이의 일치성을 파악하라. 문화,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줄여서 5C라고 해요. 오늘은 바디랭귀지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5가지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언어는 큰 틀에서 참조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현명하게 비언어를 사용해보세요.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